오늘 찾아간 곳은 놀라운 가성비를 자랑한다는 인천의 한 식당. 전국 발표에서 명성 자자한 대식가들이 총출동할 정도로 입성한 곳이라는데. 다 집게로 드시네요. 고기도 여러 가지 있고 해물도 아주 많은 게 아주 맛있습니다. 이 집 오면 메뉴가 너무 많아서 먹다가 지쳐요. 정말 기대되는 오늘의 메뉴. 첫 번째 주자는 육식파를 열 번 피할 열두 가지 종류의 고기. 고기만 열두 가지라고요? 언제만거든 맛있는 국민 최애 메뉴 삼겹살을 필두로.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요. 맛있는 고기 죄다 불러먹은 덕에 입맛 따라 취향 따라 골라먹는 재미도 쏠쏠하다죠. 특별한 날에만 먹던 추억의 LA 갈비를 마주하는 순간. 쏘니까요 쏘니까. 누가 육식 반일할까 봐 제대로 뜰 뜯으시네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맛있는 고기 위에 맛있는 고기. 그 위에 더 맛있는 고기까지. 생중 고기 탑 쌓았다면 다 함께 외치세요. 고기는 에피타이저 6분. 육혜궁 모든 음식이 다 있고. 육혜궁 음식이 다 있다? 살짝 서운할 뻔한 해산물 파를 달래줄 싱싱한 해산물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는 말씀. 이쯤에 못 먹고 가는 거 있겠어요. 육혜궁 음식이 한 자리에 모였으니 마음대로 기막힌 조합만으로 한 입에 쏙 먹으면. 어떤 짓도 못 챙긴다고요. 해산물도 되게 먹으면 비린내 나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질이 좋은 것 같아요. 먹는 게 없고 다 일찍 한번 먹으면 백만 가지가 다 있으니까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온다고요. 육혜궁 대표주자 맞이하려면 식탁 네 개는 필수. 음식 가짓수를 세워 보았더니. 무려 65개. 꽉 차네요 내 테이블이. 어디 제대로 구경 한번 해봅시다. 생고기와 양념 고기 12종에. 대참도 있어요. 해산물 6종과. 닭 오리 고기 등을 비롯해. 다양하게 준비된 식사 메뉴도 있고요. 곁들여 먹으면 더 맛있는 반찬과 각종 디저트까지.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. 이 가격은 진짜 이 한국에서 제일 싼 거는 이 집에 있기래요. 가격 엄청 저렴해요. 얼만데요? 15,000원. 15,000원이요? 이 모든 게 1인분 15,000원? 이게 말이 됩니까? 다른 곳에선 단품 하나만 먹어도 보통 1,000원이 넘는데. 이 모든 걸 한자리에서 즐기는 가격이 단돈 15,000원이라니요. 이거 이거 저렴해도 너무 저렴하다. 그런데 아직 놀라긴 이르다는 손님들. 일단 먹고 싶은 메뉴도 한 번씩 맛봤다면 비닐 장갑 손에 장착하고. 앉은 자리를 떠야 하는 게 이곳만의 롤. 어디에 가죠? 그런데 다짜고짜 접시에 고기를 담고 또 담습니다. 주인장 눈치 불법도 한데 안 안고 타지 않고 다시 2차전을 준비하는 손님들. 고기 가져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. 여기 무한리필이가 여기. 무한리필이요? 놀라우네 연성. 진짜 먹다 지치겠어요. 무한리필이 못 먹겠어요. 65가지 육회공 음식 무한리필이 1인분 15,000원이라니.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한 거죠? 그렇죠.